근데 저거만 하면 우리 무대에 이거만 해본 거 없어 이거만 해본 거 없잖아 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네 저희는 앵콜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죠? 저희가 새롭게 샛리스트가 구성이 돼가지고 안무도 재수정이 돼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틴탑이 새로운 무대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도 앵콜 콘서트니까 저번 콘서트보다 더 신나고 재미난 무대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모인 이유가 어떻게 되죠? 네 저번에 이제 또 김현숙 선생님 반장님한테 진짜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하고 있죠 3 4 3 4 안무를 직접 한 달 동안 연습하셔서 저희가 오늘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김현숙 누님의 To You를 또 저희가 한번 리액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요 이렇게 그래서 한달에 이상한 과연 택리 한달에 혜택 희철 메인 진지 확실히 별때보다 정확하게 동작이다 정상 어떻게 이 박자를 어떻게 매우 해주는지 이 노래는 밤날두고 있어. 진짜 대박이야.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! 생각보다 동작을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 좀 놀라워 우리도 추고 힘든데 진짜 재미야 끝까지 저희 틴탑에 대한 무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To You 안무 1절이죠 한 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동작이 훨씬 정확해졌어요 정확하고 세세한 그 당연히 우리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도 이게 동작이 보여 우리 동작이랑 똑같아 맞아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만 알 수 있는 디테일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창조씨 이 춤은 지금 현승도님께서 추신 춤을 보통 사람들도 추기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이런 정도 추신 거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걸 한 달 동안 배우셨다는 게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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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안무 영상 찍으신 걸 봤어요 네 너무 잘 추셔서 아니요 저는 만족 못하고 너무 실망했어요 자신이 너무 못춰서 근데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연습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? 연습은 이제 더워서 8월 완전히 더운 때라 조금 너무 더운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못했어요 다음에 또 만약에 팀탑춤 하고 싶다면 네 하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? 장난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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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근데 막 이러는 네 너무 위험하실텐데 아니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도전하는 이 마음이 진짜 너무 멋지진 말이에요 어려운 거 하고 싶어요 루님이 스텝을 좋아하시네 사실 저희는 출근하면 힘들거든요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미있어서 너무 힘들어도 힘든 게 느껴지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니까 아 배워야겠다 좋아하는 거에는 힘이 안 든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저희도 앵콜 콘서트를 하는데 네 더 잘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누님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저도 젊음을 더 안겨줬고 멋진 모습을 보고 내가 느낀 게 더 열심히 해서 나도 나도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음 멋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팀답도 많은 분들께 젊은 에너지를 마구마구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이번에 10월 7일 8일날 앵콜 콘서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와 그때 한번 또 놀러 오셔서 저희도 또 에너지를 또 받으시고 저희도 또 누님의 에너지를 받고 너무 좋다 열심히 공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팀답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창조 말대로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